형님 누님들 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자 제가 오늘 우리 형님 누님들에게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바로 요 월드코인입니다 꾸준하게 항상 정말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인데요 자 횡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6월까지는 거래량도 조금 줄어들면서 좀 가격들도 많이 좀 다운되게 했죠 시작했죠 근데 7월 초부터 이제 8월까지 쭉 지금 현재까지 가는 추세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거래량은 이렇게 늘고 있는데 근데 가격은 다시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월드코인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테니 집중해서 끝까지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야 우리 대표적인 알트코인인 요 트론 요 아예 심상치 않습니다 거래량도 지금 보이십니까 형님 누님들 거래량 와 뭐 항상 뭐 트론이야 뭐 거래량은 항상 빵빵하고 했지만 횡보도 지금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자 왜 그런가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봤더니 어제 날짜에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트론 에너지 한도 1200억 원으로 증가 수수료는 다운 저스틴선 트론 설립자가 트론 92호 안건이 발효돼 에너지 한도가 1200억 원으로 늘어났다 대신에 가스 수수료가 낮아지고 네트워크 활동이 증가한다 라고 기사가 났고요 위에도 마찬가지로 저스틴선 관련 주소 암호화폐 주소가 이틀간 약 286만 달러치의 선을 매도를 했다라는 이런 정말 호재인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이 횡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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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정보와 소스를 아시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98494455로 딱 두 글자 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문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빠르게 대처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 지금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갓짝! 자 월드코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저번주 저저번주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월드코인 말레이시아 정부와 MOU 체결 월드코인이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말레이시아 정부 응용 연구 개발 부분 MIMOS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조금 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술을 조금 더 네트워크를 다양하게 해서 기술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하게 시키겠다라는 의미겠죠 마찬가지로 월드 아이디 보유 한국인 90% 인간 증명을 지지한다라고 저번주에 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한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월드코인 한국 사용자 생체 인식 기술 신뢰하고 선호라고 8월 22일 날짜 기사입니다 한번 쭉 보겠습니다 월드코인 운영사 트우스 포 휴머니티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내 월드코인 사용자들이 생체 인식 기술을 신뢰 및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지난 7월 달에 1139명의 한국 내 월드 아이디 소지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약 85.74%는 은행 업무, 의료 서비스 및 기기 로그인을 위한 지문, 스캔, 홍채, 스캔, 얼굴 인식감 같은 생체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편안하다고 답했으며 이 중에 52%는 무려 매우 편안하다 33%는 편안하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AI 기술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 지금 기사에도 보셨듯이 금융 혹은 의료 혹은 본인 인증하는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정말 만족도가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분명히 제 영상 초반 아마 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건데 올해 3월 달은 당연히 비트코인 때문에 2차 폭등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코인이 거래량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가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5월 달, 6월 달 분명히 하락세가 있을 수 있으나 가지고 계신 홀더 분들 끝까지 자리 지키고 100장 두둑히 가지고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올해 3, 4분기 기점으로 해서 분명히 한 번 더 치고 나갈 것이며 횡보가 나쁘지 않다라는 소스도 드렸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흐름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 나쁘지 않냐 저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다른 거 둘째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거? 핸들과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다른 건 둘째치고 일단 7월부터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늘어났는데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이것만큼 좋은 호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로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횡보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자세하게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9849에 4456으로 딱 두 글자 문이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확한 타점 매도 매수 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으니 월드코인 궁금하신 분들 지금 빠르게 문의 한 통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니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